또요 내가. 이번엔 진짜 빠져냈기. 우리 팀 조합 AP 밸류 너무 높긴 하네. AD 유미 가자 그러면. 나쁘지 않지. 여기 와드 박아올까? 나 불안한데 이거? 나는 미드라인 서서 붙어줄 수 있는데 탑은 일단 올라가야 되고. 오케이. 탑 안 가도 돼. 왜 저기 있어.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 있잖아. 언제. 짜오. 짜오. 이거 있는데. 무조건 이기지. 알았쑤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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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 야발. 어디가. 일로와 일로와. 대기. 여기 대기. 여기 대기. 힐 있지 힐 있지. 힐이 많다 이거? 아 야 보였는데? 저는 약간 필자야. 나도 필자야. 필자 한번 찍어 쓰세요. 야 미니언이.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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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. 어? 어떻게 어떻게? 에라 모르겠다. 일단 필자 찍었어. 난 믿는다. 야옹. 야옹. 너 다 설레는 거 알지? 알지 알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벽 때리는 좋아. 여기까지. 오케이. 마무리. 설거지. 설거지쯤. 아이씨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이제 랩터 엄청 조심해. 아 못 가면 또 힐 날 것 같은데. 쿵 쿵 쿵 가는. 아이고. 아이소 잘 왔어. 야 맞는 좀. 아이소. 그 웬. 우리 집 갔다가 갈 때는 탑고기. 맞지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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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우리 탑고기 형 죽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포탑고지? 튕겨버린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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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과기라. 귀찮은데 이게 별로. 알레버터 보자 알레버터. 야옹. 세이브강이 나오나? 응. 아 이게 뭐 못하는데? 근데 나 솔직히 자신 없다. 킨델 초거라. 아 진짜? 플랫무빙. 어 말아야 돼. 그다. 나 찍고. 나이스 트라이. 나이스 트라이. 나이스 트라이. 내가 살 수 있지? 아냐. 어. 오빠 미안. 아아. 아아아. 오오오오오. 내 표시 뺏겼어. 아 뺏겼다. 오일이라는 말이 날 죽이지 않았나. 알리사노크. 알리 오나 본데. 알리까지 알리까지 알리까지. 자오만 입어봐. 오를락 내려갑니다 오를락 내려갑니다 저는 못가요 이게 이게 이거야 윤에 없어졌어 윤에 없대요 나 뭐하냐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까지 아 내 안티탱커 너무 잘 잡기는 한다 맞아 힐 힐 구 민을봐 피가 안될까 아 알리알리알리 노궁노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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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한탄 더 넣으면 좋아하네 후 3초 네블랑 네 왜 타워쪽으로 빼니 라인 푸시 되나요 아는 중 아는 중 가죠 얘 막발 왜 떠냐 근데 어? 뭐? 어? 이제 나야? 나이스 유미야 기다려 뽀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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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블랑 여기 병러났음 지금 여기 렛블랑한테 렛블랑한테 와우 쉣 약간 야소 그거 보는거 왜니? 너무 좋아 저거 약간 아 집 가세요 뭔가 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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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설마? 나 진짜 미치겠네 어 예 어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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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쪽으로 까비 여기까지 나이스 야옹 왜 이렇게 나 죽고 환승하는거 마음에 안들지? 환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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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승을 당했네 환승을 당했네 환승을 당했네 오케이 까비 윤지야 가자 아 이거 뽀삐 기다릴걸 아 근데 발음이 너무 세다 윤지야 블루 윤지야 난 블루 먹고싶다 왜 안먹어? 옴 홍구박 어딨어 보고싶다 홍구박 잘 지르지? 거긴 어때? 아 아 아 아 할까 홍구박 네오케이 날 만나러 와주는거야 영화카도 찍자 아니 기문 없어 응 이즈은 정 죽었다 오빠는 항상 이런식이다 오빠는 항상 그런식이다 오랜만이야 여전히.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잘 지냈나봐 대형 스타일도 바꿨네 역시 태산아 왜 버리지 왜 버리지 왜 버리지 나이스 많이 변했네 저건 안좋네 자비 아니 이사람 물로 먹겠다고 했었어요 아 이쒸 아 나 무서워 아니 나 윤진이는 안좋은거 같아 진짜 맞지? 리헌 아기고양이한테 그거 하나 못돼요? 됐다 됐다 나도 살고싶다 나 데려갈게 일로와 어 오빠 탈치네 어 아 아 아 아 씨 에헤이 거 스택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재미없는든 아이씨 아 아 요잼 아 아 또 서비스 무